뮤직시티라는 변명을 가진 내쉬빌은 미국 유명 가수들의 고향이자 그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도시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introduce yourself. I'm Dong Woo. You'll know later. Dong Woo는 블루드웨이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아니요 블루드웨이 뮤지컬 배우는 아니고 그냥 뮤지컬 배우고요. 블루드웨이를 꿈꾸고 있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아니 지금만 잘해줄 거고 이제가 왜 잘해주는지 알게 될 거야. 왜 이렇게 저 누나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나. 저도 그러면 여기까지만 누나 가방을. 오이씨. 깁슨이라는 유명한 기타 회사란 말이지. 그렇죠. 레전드리. 레전드리. 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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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의 도시답게 구망에 도착하자마자 인디 가수들의 음악이 두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밴드의 라이브 연주를 듣자마자 피곤함도 잊은 채 흥이 취한 고은. 도모는 이런 모습이 적응이 안되는지 부끄러워 얼굴도 제대로 못 뜨네요. 도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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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듯이 밴드들이 노래를 연주하는데 여기가 바로 날씨들이다. 진짜 기대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날들이. 공항에서 나온 두 사람은 차에 몸을 싣고 네슈빌의 자랑 컨트리 뮤지션 좌니맥을 만나러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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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좌니맥이 한국으로 치면 어떤 사람. 약간 대학로 혜화역에서 노래하는 그 기타 아저씨. 그렇지 기타 아저씨. 계속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마이웨이를 간다. 혜화동의 좌니맥. 오케이 혜화역. 그 다음에 이 좌니맥이 혜화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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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화역. 그래. 진짜 좋다. 누나 여기 와 봤어 이런데. 영화에서 봤어. 저기 와 봐요. 저기 물이랑 풀이랑. 와. 안녕. 안녕. 행무새. 반가워. 말이 하나가 없어. 누나. 이제 여기서 좌니맥을 만나는 건가요? 좌니맥. 미안해요. 좌니맥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좋은데. 이렇게 좋은 데로 초대해 주니까. 신나네 이런 데가 있는 줄. 본 적 있어 이런 거? 없어요.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선착장에서. 큰 선착장에서 처음 와봤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좌니맥을 만나러 가볼까?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예. 오 멋있다. 우읍스. 선착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섹시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와. 맛있다. 멋있다. 우리. 어? 상남자 컨트리 뮤지션. 좌니맥 되겠습니다. 좌니맥은 5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연을 다녔던 음악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좌니는 음악 활동을 쉬지 않았다고 하네요. 컨트리 음악뿐 아니라 브루스, 왓까지 테네시 사람들에게 음악이란 오래된 벗같은 편안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네감을 다 하 Rena. 잘 잘 grupp얘다. clear Led cabin! 어! 저는 춤추고 있는데 오 근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뭐지? 이곳이 뭐지? 네. 이곳은 브레이크의 마리는 제가 마을라에서 시작했다. 여기에서 한쪽으로 구입하고 한골에 한골에 두려워하고 한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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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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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으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골에 한골에 그리고 추가로 한잔에 관한 공간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좋은 공간에 맞춰져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이번 공간에만 잘 보셨던 곳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공간에만 더 좋은 공간에만 생겨서 본인과 함께 3-4일 정도의 공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공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4-5일 정도의 공간에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직업이니까 그냥 누가 다른 직업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실 컨츄리 음악이 되게 낯선데 테넷이 하면은 컨츄리 음악을 빼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쟈니맵을 만났는데 컨츄리 음악에 대해서 살짝 좀 소개 좀 해주세요 The good country songs are about a lot of them are sad you know A lot of them are sad but it's kind of therapeutic when you're in a sad mood I think for me to listen to a good sad country song you know It just kind of makes you feel makes me feel better just because it's just real life stuff you know I feel like I'm trying to keep the stuff like Meryl Haggard and Waylon Jennings and Johnny Cash and Willie Nelson And those that type of music I'm trying to keep that alive When I'm doing my country stuff I take it seriously and I try to live up to what I feel like their standard is you know So I don't ever rest on just uh thinking I'm just okay I'm always trying to get better and do a better job Do you have a manager? I do it all myself We can be your manager today I can hold your bag yeah and then uh no no photo time not yet No take pictu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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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w 쟈니맥 광희를 멋지게 달려오는 보트가 보이는데요 Where are you? 브레이커스 마리나에서 찾아온 반가운 이들은 쟈니맥의 친구 쟈시와 레이첼 커플입니다 와 와 레이첼 너무 노력했다 멋있다 멋있다 와 와 쟈니맥의 친구 쟈시는 쟈니맥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음악 동료인데요 오늘 함께 연주를 하러 가기 위해 이곳 마리나를 찾았다네요 두사람 호흡이 얼마나 찰떡 호흡인지 들어볼까요? 두사람 호흡이 얼마나 찰떡 호흡인지 들어볼까요? 전 솔직히 컨트리 송이 너무 졸리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듣고 있으면 졸리고 괜히 기분이 좀 짠해져서 라디오에 그런 거 나오면 막 돌려버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컨트리 송에도 조금 밝은 템포도 있고 블루스적인 느낌도 있고 하다는 걸 알아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컨트리 송에 맞춰서 컨트리 영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쟈니가 노래하면 할수록 일반 그냥 그런 클럽 댄스음악보다 더 신대요 되게 작은 감정성 되게 소소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행복한 것도 되게 소소한 것 그런 것들을 음악에서 듣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게 저는 이 두 기타를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 좋아! 어떻게 소리가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슬라이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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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슬라이브에서 슬라이브에서 뭐죠? 뭐죠? 음... 음... 조금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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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여기만 사용하는 거에요 아, 여기만 사용하는 거에요 그냥 약간 와이니 사운드 와이니 사운드 와이니 사운드 얌얌얌얌 이런 소리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She has a twang She has a twang Yeah, yeah Like more nasal Yeah, sound Sometimes Sometimes It's just mainly like I have what they call a drawl When I talk Southern drawl Which is where you kind of you drag your words out You know 컨츄리 창법도 배웠겠다 본격적으로 컨츄리 노래 한 곡 제대로 배워봅시다 This one I wrote Okay It's a good country song here It's called One Million Beers Million Beers Million Beers Million Beers Just a million beers Beers Yeah Alright, go look it Well, it's almost quitting time Folks are soon deep piling in Looks like Jamie lost some weight She must be single again One Million Beers One Million Beers Still learn the key 들으면 들을수록 컨츄리 송이 좀 한이 담긴 노래이더라고요 뭐 고향을 생각한다든지 옛날에 그 가족들과의 추억들을 좀 생각한다든지 이런 한이 담긴 그런 노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음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마이웨이 마이웨이 필링도 느꼈고 나는 솔직히 너무 음악이 단조로운데? 그래서 따라 불렀는데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퍼포먼저는 고민하다가 충격한 запам지 감사합니다. There you go. I love it. Yuna, how do you squat? She said yes. Cheers! We love it. We love it. You can work on it. It's like chorus. Like harmony. You just do whatever you feel like. I'm gonna do it. there you go. 오늘 좌뇌맥의 공연은 테네시주의 이웃 켄터키주에서 열립니다. 일일 매니저 동호가 좌뇌맥과 동승하여 공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좌뇌맥은 처음에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친구랑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윗해요 굉장히 스윗해요 이게 이게 편견이 확 깨졌어요 너무 잘 웃고 농담도 잘 서로 하고 볼게요 아니, 제가 잘 읽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요? 잘 읽지 않는 음악이 있다면? 저는 그 narration을 가지고 있다. 네, 다계신 내 모든 것을 지ph 설정하게 연결할 수 있다. 제가 그냥 대부분 물어보기 전, 그렇게 한 번 읽으려다. 제가 모르겠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니요. 비 소식이 있다는데 오늘 공연 괜찮겠죠? 순수 음향 장비를 싣고 다니는 좐이. 이곳이 하늘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빠르게 장비를 날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연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텐데도 좐이는 자신들의 팬과의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98, 99. 98? 오! 20년, 20년. 굴수빈 굴수빈! 공연 준비를 마친 좐이. 지금 비가 나와요. 제가 매니저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전기가 감전될까봐. Don't worry about that. 해가 쨍쨍했는데 켄터키 갈 때까지 해도 신나가지고 내가 켄터키를 간다 이랬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데 저 이 비를 태어나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손가락에 꽃게 본 것 같아요. 한 3개 손가락에 꽃게. 노래를 불러서 큰 건지 빗소리가 나와서 큰 건지 이게 섞여가지고 몰랐는데 나는 솔직히 긴장했어. 이게 부서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소리지기로 휘파람 불고 난리 났어. 억수로 쏟아지는 비조차도 켄터키 사람들의 열정적인 파티를 멈추게 할 순 없습니다. 빠리 삐뿌! 레츠 고! 오우! 비가 그냥 막 내리는데도 그 잔임맥이 이렇게 또 침착하게 연주를 하는데 중간에 전기가 나갔어요. 흠 그러면 이제 막 그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법도 한데 그것도 되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면서 허허 웃으면서 오히려 거기 보고 있는 관객들이 더 긴장을 한 것 같았어요. 그 팬들 있죠. 오래된 팬들이 막 아이고 우리 좌니 형아가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눈빛. 저 읽었거든요. 한 번 더 관객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일단 첫 번째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춤추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혼자 나와서 그냥 춤을 쪄요. 다른 노래인데 계속 똑같은 춤을 추는 거예요. 똑같은 안무로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노래가 집처럼 느낌해봐요. 표현하는 표현, 듣는 행동 그것도 너무 자유롭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듣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관객들 분위기가 처음에 좌니 맥을 만났을 때 그 명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만큼은 좌니 맥이 진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막 라디오 광고에서도 이 지역 라디오에서 막 좌니 맥이 공연한다 이러는데 아 이분이 실력도 진짜 좋은데 이 인품 또한 이 사람의 인기와 명성에 한 이바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광스러웠어요. 오, 와이가 영광스러움이 그의 목소리가 메슈빌처럼 느껴졌습니다. 4대째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일을 돕기로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모르겠네요. 4대째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4대째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4대째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